하이 휴 드디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플레이 타임 야 이거 드디어 나오네요 워오오 뭐야 뭐야 어 파피 인형 모양이 상당히 또 좀 더 커요워졌습니다 여기는 그 마지막에 플레이어가 기차 탔던 그곳 아니야? 요번 작품에 메인빌런 박시부도 나와있고요 우선은 따라가라는 대로 한번 따라 가봅시다 코드를 만든다 이거 또 맞춰야 되는구나 띵떵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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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떵 이거는... 간단한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목소리는 레이스피에르라고 처음에 본인이 소개를 했어요 자 여기다가 허기허기 아 내리라고? 허기허기가 오나봐 허기허기가 제가 기절할때까지 때린대 아아 여기 들어가라고? 허기허기가 또 지나가나보네 허허헤헤 와 안돼 레이브 nap 저랑 같이 함께 탈출할 플레이어들이군요 허기호기 잡지 어이 친구들 열심히 이네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아아 쩍쩍에 가서 다른 플레이어를 내가 구해줘야되나봐 내꺼 잡아 자 다시한번 쭉 땡겨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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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차 타야된데요 야야야 잘 따르고 있니? 야야야 같이가 쟤 왜이렇게 빨라? 열차 어디갔어? 없잖아 아니야야야야야 내가 열차 부를때던가 너네 뭐좀 해봐 다른것좀 야 허기 오는거 아니야 이러다가? 같이 굴리진않 왜왜왜왜왜왜왜왜 어여 오 오오오 오오 오온다오오 아니구나 오오네 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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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 깔끔하게 탈출 성공이네요 잘했잖아 간다 좋아좋아 게임 방식 심플하네요 이 목소리는 누구야 우와 설마 프로토타임 목소리 아니야 이거? 헐 제가 여러분들 허기허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허기허기 시점 키가 상당히 크네요 하늘 위에서 올려다보는 이 느낌 어디있어? 플레이어들 맛있다 싸다고 싸다고 싸다구 굿 send them down the hold feed them to the toys below 아래에 있는 장난감들에게 먹이를 주래요 어딜 갈라고 잘가라 말 그대로 저는 허기워기가 되었습니다 미니 허기워기를 만들 수 있는 킬이 또 생겼네요 이건 뭐예요? 아 함정이구나 여기 근처에다가 허기워기를 깔아놓으면 여기 근처에 오면 소리를 지른대 허기워기가 그리고 허기워기는 사보탈지드가 사보탈지드 쓸 수 있어? 아 사보탈 쓰면은 전원이 끊기네요 그래서 퍼즐을 못 풀잖아 오케이 이거 한방에 못 낼 수 있는 거구나 오케이 튜토리얼은 끝난 것 같고 오 시작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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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합니다 순간적으로 거리벌릴때는 어 여기 구르기 버튼 써주면 될 것 같아 마미농레그다 마미농레그가 풀렸대요 헐 헐 퍼즐 하나 풀었고 와아아아 와아아아 굴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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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오오오오오오Sh 저 완전 스파이더맨이잖아 악랄한 녀석 위에서 저거 구해주는거 덮치려고 숨어있는거 봐요 저거 야 안돼 야 친구야 꼭 가만해 야아아아 어떻게 설려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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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봤지? 위에 또 있다 약간 얼음땡 요소도 있어가지고 딴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저 녀석은 저기서 계속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퍼즐 푼 거야? 퍼즐 다 푸지도 않았네 토이 파트 이거를 저기다 넣으면 되는 거잖아 또 떨렸어 아니 저 마미론 렉은 저 위에 붙어가지고 그냥 저것만 노리고 있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끊겼어 안 돼 안 돼 야 이 멍청한 녀석들아 왜 거기 간 거야 이거 구해줄 때까지 버티는 거구나 계속 허기허기 잡기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안 걸렸어 나도 허기허기 하고 싶은데 나도 그 살인마 인형들 하고 싶은데 이번엔 뭐가 나왔으려나? 장난감 공작이고요 허기허기를 내려나 여기는? 빡시모가 나왔어요 헐 헐 헐 헐 헐 헐 헐 헐 자 여기 다 깼니? 샤뚱 얘들아 나 도와줘 나 도와줘 언제 왔대 어디다 넣어야 될지 모른다 사라져 조금만 버텨 버텨 할 수 있어 나 어디? 조금만 사 꺼져 이거 살려줘 바로? 우월 고맙다 친구야 우리 한번 가 지탈출해 뭔지 아 아 아 아 아 왜 터잡혀 아 아 크라지 제발 박시부 있는 곳으로만 가 와 근데 이거 맵을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안 그래도 불리한데 이거 너무 힘든데 야 여기 너 깼구나 잘했어 내가 여기 이쪽 깼게 또 받는 좀 불 춥고 꾹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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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이 니가 가져봐 우야 우려 갔자 쏟아와 쏟아와 탈출 딜리버리 파이프? 오헤오헤 저건 땡기면 되겠군아 저건 땡기면 되요 우리 할 수 있어 탈출하자 박씨 본비를 해서 탈출한다 우리가 해냈어 얘들아 퇴 Piet 탈출만 하면 돼 뭘 좀 뭔데? 될라나? 탔어 탔어 타써 탔어 못타서 뭔데로 OK 나이스 우린 살았어 얘들아 예에에에에 와 이걸 어떻게 이겼네 성공했다 친구야 우린 살았다 어 뭐야 근데 우리는 왜.. 아.. 우리 다 타는거야? 그렇지! 못 닫아 문! 오다오다! 오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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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저거 어떻게 있는거야? 어쩌로 오지? 안농 잘 가세요 갑니다 빠이빠이 발출! 성공! 아 재밌네요 이게 멀티플레이어를 즐기니까 좀 약간 덜 무서운 것도 있는 것 같고 협동하는 맛이 아주 쏠쏠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아.. 이 허기허기나 다른 살인마 인형들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구요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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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